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은사집회를 통해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의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첫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고 연이어 은사집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직무대행님 나와 계시는데요.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은사집회에 큰 은혜 받고 축복받겠습니다. 치료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증으로 영광 돌려주신 현연화 집사님 또한 GCN 방송 매거진 제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또 꾸신 꿈하고 참 연결이 되는데요. 말씀 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여러분도 그러니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또 회개해야 아버지 앞에 치료받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간증 잘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리들 찾으시고 또 변화되고자 다짐하셔서 이 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응답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강단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지교의 성도님이십니다. 만민의 양대로 인도받아 저의 아들이 식도 화상을 치료받고 그러니까 식도의 화상을 입었었나봐요. 치료받고 어머니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해주셔서 가족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자님께서 증거하신 성결의 복음과 원장님의 불같은 기도인도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신 직무대행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힘으로 변화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천국 새 이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강단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 전야 행사는 어떻게 준비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매거진에는 예고 방송을 광고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성탄 전야 행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또 사랑하는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행사입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또 저와 함께 찬양으로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도 곧 가까이 오는데요. 여러분들 성탄의 행복으로 충만한 12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사 집회가 곧 이어지고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 찾아서 회개하시고 또 무엇보다 이 시간 그냥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껏 되어지셔야 그래야 이 밤 치료받는 것은 물론이요. 이후에 우리는 질병과 상관없는 영역 간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의 능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된다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부족할 것이 없고 구하는 것마다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지요. 그럼 우리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요? 바로 선과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함입니다. 하지만 칭찬받기를 원해서 선을 행하거나 충성한다면 마음 중심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 선한 사람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기에 기쁘고 즐겁게 행하지 칭찬받으려는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했지요. 진정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이요 마땅한 도리이니 자랑할 일도 아니요 도리어 드러나면 부끄러워하고 민망히 여깁니다. 반대로 선이 적은 사람은 조그만 착한 일도 자랑하며 드러내죠. 그만큼 자신에게 선이 적기에 선을 행하면 스스로 뿌듯해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속담에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것처럼 자기에게 없으니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드러내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자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칭찬을 받고자 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을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스스로 공로로 여기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구제하고 희생하고 충성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도리어 이제까지의 헌신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선이라 상급이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베풀고 심고 충성했다 해도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이지요. 당의자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 속에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수고했는데 나는 알아주지 않았다? 서운해한다든가. 아니면 내 수고하고 충성한 것을 뭔가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이러한 일꾼들이나 또한 모습들을 보면서 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다 잃어버렸는가.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충성하였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행하였던 것이지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래서 이 땅의 어떠한 물질을 위해서 충성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혹한 내 모습에 연단의 시간 속에서 그런 우리의 마음에 깊은 것들이 드러난 것이죠.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 너무나 아무도 안 알아줬으니까 너무 기뻐. 내가 구제하고 내가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저도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보니 내가 구제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 구제를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았다고 굳이 얘기 안 하죠. 당연히 또 저도 구제했다고 알리지도 않지만 내가 저 사람들 구제할 때도 누군가를 통해서 살짝하지 매번 불러서 구제해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상대방이 때로는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크게 구제를 했어도 감사해야 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바란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운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상극으로 쌓았고 내가 구제하고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했기 때문에 설사 그가 변질되고 악으로 행해도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라고 하는 계산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온전한 선은 아니었다는 것 그런 마음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지요. 자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마음은 어떠할까요? 바로 무익한 종의 모습입니다. 노가복음 17장 10절에 지금까지 나의 충성과 봉사, 심음과 구제, 선행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연히 할 바라 여기며 기쁘게 행했는지 일꾼이니까 이렇게 행해야 축복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마음은 아니었는지 머리대고 싶어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이 좋아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충성하는 마음이 되어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치료받고 응답받기 위해 어떤 막힌 죄의담이 있는지 점검하고 회개할 것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1996년 6과 0을 주제로 열린 2주 연속 부흥성의 시 당의자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6과 0의 기준에서 칭찬받지 못할 6의 모습, 악을 설명하고 칭찬받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0의 마음과 모습을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을 통해 칭찬과 반대의 책망받을 모습이 있었다면 중심에서 회개하고 신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의 마음과 행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칭찬하실 만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무엇을 구하더라도 응답받고 치료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가정의 화평, 직장이나 사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큰 마음과 반대로 작은 마음에 대해 설명하시죠. 말씀을 통해 위로는 하나님과 주님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여러분 자신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신 대로 주님께 칭찬받는 자는 가족, 친구, 이웃, 직장과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주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첫째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불편해하거나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 편리를 맞춰준다면 기분이 좋고 화낼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언행이나 또 주어진 상황이 내 마음과 유익에 맞지 않으니 혈기가 나고 짜증스러우며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지요. 자, 이는 결코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맞으니 쉽게 분을 내고 얼굴을 불키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이런 사람을 향해 우리 주님은 참으로 작은 마음이다 소인배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불편해하거나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 했는데 여기서 문제의 상황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 짜증과 악한 감정이 일어납니까? 어떤 때 불편해지고 옳다, 그르다, 잘못되었다, 왜 그랬냐, 문제 삼으십니까? 자, 예를 들어 상대방의 실수로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게 어려움을 가져다 줬을 때 그럴 때 화가 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불편해지십니까? 상대가 실수를 해놓고도 인정하지 않고 이후 변명만 될 때 있을 수 없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 화가 나십니까? 감정이 나십니까? 자녀가 불순종할 때 부모님들 불편하십니까? 좀 작게 사소하게는 좀 치사해요 밥상에 반찬이 부실할 때 배가 너무 고픈데 자녀들 학생들 부모님이 식사 늦게 차려주실 때 퇴근하고 왔는데 밥상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짜증나고 불편해지십니까? 자, 이렇게 내 유익과 마음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불편해집니다 내게 피해가 되고 상대로 인해 불이익이 되었다 생각하니 이런 악이 나오지요 그러나 진리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불편해하고 문제 삼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해지고 또 짜증 혈기가 감정이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얘기하면서 사소하게 식사 시간을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마는 얘기하면 참 치사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악을 바라고 짜증내고 불편해하는 것이 얼마나 치사한 악인가 얼마나 치졸한 내 작은 마음인가 그거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짜증이 나고 불편해질 때는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불편한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상대가 만들었고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 난 지금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너무 배가 고픈데 왜 밥상이 안 차려져 있냐 내 입장에서는 화를 낼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같이 설명을 하면 좀 너무 작은 마음 아닙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짜증났다 생각하여야 되는데 딱 그 상황이 들이닥치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먼저 올라오죠 바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아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회개기도 하자 할 때는 분명히 발견하고 회개하는데 다시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고 여러분 삶에 돌아갔을 때는 그냥 여전히 내 습관대로 한다면 은서집회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권능을 내가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의 불세가 임하여도 또 내가 악을 행하고 또 내가 죄를 지어버리면 치료받은 것이 다시 원성복구되면 안이 될 것이고 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병균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틈타버리면 안 되죠 그것을 막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자, 진리, 빛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악한 감정들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고 왜 그런 악한 감정, 불편함이, 짜증이, 혈기가 또 문제 삼는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었고 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감정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단서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불편한 일들을 만났을 때 또 문제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문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 또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한다거나 왜 이렇게 하느냐 따지거나 불편해하는 감정 이것을 문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삶 속에 아, 왜 저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문제 삼는 것이 될 것이고요 말로만이 아니어도 마음 안에 그런 불편함을 갖는 것 이런 것이 문제 삼는다라고 하는 상황이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삼는 때 보면 모임의 발전이나 또 상대를 위해서 더 좋은 의견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대를 위하거나 모임의 발전을 위해 건의했다기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편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모임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만 문제 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해요 내가 문제시할 때 저게 문제가 있어 저거는 내가 꼭 얘기해야 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의견을 얘기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동의를 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회의 중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분은 왜 맨날 저렇게 항상 의견을 제시하지 그런데 그 의견이 모든 사람이 공감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문제 삼지? 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나일 수 있는데 나는 몰라요 문제가 진짜 문제는요 문제 삼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 의에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옳아서 나는 문제 삼았어 아니 문제 삼았다고 생각 안 해요 필요한 얘기를 했어 건의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내 의에서 나왔던 문제 삼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문제 삼는 예 중에 싫은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두고두고 얘기한다면 이 또한 불편한 감정이요 문제 삼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 하실까요 이는 주님께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감정이 변하는 사람은 가족, 친구 사이, 직장,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며 그로 인해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꼭 어떤 사람이 오면 화기 이해했다가도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이런 경우가 내가 아닌가 항상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임 중에 필요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정말 내 개인적인 내 사사로운 생각인가 아니면 모두가 공감할 것인가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먼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회의나 모임 중에 안건이나 의견을 내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항상 좀 살피시면 돼요 나는 이게 저게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불편한데 말하기보다 말하기보다 한번 이렇게 살피고 왜 저 사람은 저게 아무렇지도 않는가 하고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옷가게를 갔는데 내 눈에는 되게 안 예쁜 옷이 있어요 왜 저런 옷을 팔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의예요 만든 사람은 예쁘기 때문에 만들었을 것이고 그거를 진열해서 판매하는 사람은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판매하는 거예요 내 눈에 예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눈과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취향과 상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 저게 뭐가 예뻐? 이런 말들 여러분들 그거는요 자기로 똘똘 뭉쳐있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표현들이라는 걸 알아서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말을 점검하셔야 돼요 누가 상대가 나에게 쉽게 지적해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내가 나이가 있고 또 경험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일꾼이 있고 머리고 라고 한다면 누가 지적을 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되죠 나는 내 생각을 보니까 왜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지 않은 걸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가 라고 점검하는 이러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습관들로 더 변화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족과 주변이 분위기가 이렇게 세해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부모님이 이렇게 짜증과 혈기, 감정의 변화가 많은 분이라면 배우자, 자녀들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나 남편, 아내는 짜증과 혈기가 많은 그 상대의 배우자를 항상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봐야 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가 그렇지 않은가 기분이 나쁘면 언제 큰소리가 날지 언제 손이 올라올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주 다투신다면 자녀들은 심히 긴장하며 슬프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오기도 싫고 집에 와도 방에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오락에 빠지고 부모와 대화가 단절됩니다 이런 아이들 중에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악한 세상에 빠질 수 있지요 이렇게 한 사람의 혈기, 기분 나쁨 등의 악한 감정이 가정의 화평을 깨트리면 물론 식구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 신속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학생들은 혈기가 많은 부모님을 탓해야겠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선한 자녀, 영을 추구하는 자녀라면 학생들이라면 아직 가정의 화평이 없다고 해도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빛이 되어 가족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보그마 이루지 못한 가정이라면 가정 보그마를 위해 기도하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부모 환경을 탓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오락에 빠지고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결국 자신이 점점 악해지지요 그럴 때면 막달라 마리아의 선을 생각하며 자신을 지키고 변화시켜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이런 선한 학생을 통해 가정 보그마가 이루어지며 가정의 어둠이 신속히 물러가고 화평,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들, 모임 안에서도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자신에게 맞춰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되면 기분 나빠하며 삐치고 충성이 식어집니다 언제 우르락 내르락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 기분 잘 살펴줘야 돼요 모임 중에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함께하는 식구들이 좀 피곤해지죠 그러나 그 사람을 탓할 이유도 없어요 그로 인하여 내가 더 섬기면 되고 더 낮아지면 되고 상대를 배려해주면 되니까 우리는 누구를 탓하지 말고 다 내게 성결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성결시키고 있는 그 당사자는 스스로가 성결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남은 성결시킬 수 있는데 내 스스로는 성결되고자 한다면 그러한 자신을 내가 이렇게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고 나로 인하여 힘들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변화되어야 그 또한도 성결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혹여 불평도 이유도 많고 싫은 것도 힘든 것도 많은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악한 감정이 많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거나 부딪힌 일에 대해 두고두고 기억하며 때가 되면 고의적으로 상대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는 심이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악이 있으면 상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만 휩싸여서 얼굴이 붉어지고 표정이 무서워지고 행동 또한 과격해지지요 언성이 높아지며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악한 말까지 나옵니다 결국 상대의 가슴에 비수같이 찌르고 괴롭게 하는 말과 행동이 나오지요 문제는 상대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는데 혈기를 내고 감정을 바란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부부싸움이 일어나며 친한 사이도 친구 사이도 또 함께 일했던 그런 일꾼들 서로 사이가 좋았는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악을 바라고 감정을 바라고 여러분 바라고 나면 사실 금방 후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후회 그렇게 할 거면서 지금 당장 자신의 악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 계속해서 반복하여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후회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감정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마음만의 감정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단일철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아니 삶 속에서 내 안에 이런 짜증과 혈기 또 내 유익에 따라서 금방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또 삶 속에 나는 싫은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왜 저렇게 하나 답답한 일들도 많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변화되려고 하고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24시간의 시간 여러분 단일철에 2시간 하시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않고 우리 습관대로 산단 말이에요 2시간 기도하고 22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다스리겠습니까? 기도한 것으로 22시간을 다스리려면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기도하는 삶이라는 건 깨우쳤던 거 그거를 붙들고 삶 속에서도 짜증 내면 안 돼 혈기 내면 안 돼 나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불편함이 많은 사람이야 싫은 게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 순간 싫은 게 또 떠오르면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이거 악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어젯밤 기도했잖아 하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어젯밤 기도하고 오늘 당장 변화되기를 바란다고요? 변화될 수 없어요 행함이 함께 따라줘야 합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악이 얼마큼 있는지 이게 얼마나 나쁘고 못됐는지 깨우치시고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어 기도했으니까 버려졌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삶 속에서 다스려야 되고 기도하면서 죄성까지 버려야 되고 이게 같이 어우려져야 변화되고 버릴 수 있고 성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써 노력합시다 단연처럼 기도는 했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 노력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코 우리 안에 이 악한 감정이 내 마음에서 버려지지 않고 여전히 나와 같이 살고 있고 그러니 후회했다가 또 감정바랬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러하지 마시고 이제 결단합시다 이런 악한 감정 나로 인해 가정의 화평이 깨지고 나로 인해 모임이 불편함이 되고 무엇보다 나는 아버지 앞에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은 또 버려야 될 죄악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이제 버리기 위해 힘써가시고 무엇보다 이러한 모습이 내게 삶 속에 어떻게 나오는지도 찾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집에서는 이래 했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했고 친구 사이에는 이렇게 했고 또 특별히 내가 누구하고의 관계 속에선 자꾸만 이렇게 하고 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불편했고 이게 싫었고 왜 이렇게 하나라고 답답했고 자 이런 것들이 문제 삼는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깊이 있게 내 삶 속에서 또 어떻게 모르고 떠오르지 않았던 것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찾고 찾았다고 해서 금방 버려지고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이제 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다짐하지만 또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온 다음에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돌이키시고 오늘 밤 단일 철학 때 아버지 또 내 이런 모습이 불편함이 감정이 내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문제 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 버려야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데 제게 이게 내 몸과 같이 자라났고 습관이 돼버렸으니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실 때에 변화될 능력이 임합니다 잠원 16장 17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소욕을 참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당장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들 자 이런 모습은 변화되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일일 것입니다 변화를 사모하고 또 성결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육체의 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버리셨고 나오지 않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드러나는 혈기는 아니어도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 입을 다물거나 상대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 이러한 것도 불편함이요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편함이라는 단어로 악한 감정들을 그냥 대충대충 넘길 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엄격히 따지면 참 많은 악인데 그런데 이게 좀 미움도 불편하다 아니면 짜증도 불편하다 또 문제 삼는 것도 불편하다 우리가 쉽게 이제 불편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불편함이 내 안에 꼭 버려야 되는 악이다 그리고 이 악으로 인해 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자 우리 이거 버립시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오르락 내리락 쉽게 자주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육체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병도 나고 두통 등의 고통도 당하게 됩니다 또 육체의 질병도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내게는 짜증낼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싫고 답답한 일들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악이 많고 쉽게 감정을 내기에 작고 사사로운 일에도 짜증이 나고 있다는 것 뭐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라고요 내 배우자는 자녀는 부모님은 직장 상사 부하 직원은 왜 내 속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며 나를 괴롭게 하는가 탓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변화될 수 없어요 내 안에 비진리에 악한 감정이 많아서 상대가 내 생각에 맞춰주지 않고 내 뜻과 다르게 행하면 속이 상하고 괴롭고 화가 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했어?가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내 유익에 내 편리에 안 맞춰줘서 내가 지금 감정을 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악이라고요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고요 내가 잘못이라고요 바로 내 안에 비진리 악이 있으면 스스로 고통을 받고 싫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자꾸만 상대를 탓하죠 상대 탓할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악 때문이라고요 그 마음에 비진리 악을 버리면 분낼 일도 없고 상대를 위해 힘들 일도 없으며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불편한 일이 자꾸 생기고 분노할 일, 기분 상할 일이 생기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안에 악 때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악하니 속이 상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분노가 나오는 것이지요 저도 변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해? 저렇게 했어? 라고 어떤 일들의 실수를 보았을 때 지적을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답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권면을 했으면 그러고 끝나야죠 그런데 그게 마음 안에 담겨져 있어서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영 답답해요 이게 감정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권면할 일이 있어서 권면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게 남는 감정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 불편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아십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도 여러분 직장 생활할 수 있는 분들 분명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직장에서 상사가 너무 나쁘게 했어요 아니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내 감정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를 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화를 내고 끝났습니까? 차를 타고 집에 오는 길도 마음 안에 영 불편해 집에 와서도 두구두구 그 사람 진짜 너무했어 감정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감정이 없으면 감정 낼 상황에도 그냥 치마 한 번 삼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해하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마음에도 닮지 않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어서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는 담겨 있어요 이건 우리 불편함이라고 하죠 마음에는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화를 냈어야 되는데 그때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때 한마디를 못했을까? 그렇다고 소극적이어서 말하지는 못해요 말하지 않으니까 이 속이 더 답답해요 이게 내 감정이 악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악한 감정을 버려버리면 말하지 않아서 답답한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서 답답하지 말 안 했으니까 악을 바라지 않았으니 죄 짓지 않았고 마음의 감정이 없으니 집에 돌아와서도 불편할 일이 하나도 없고 밥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그런데 집 밖에 있었던 일이 내 마음의 감정이 있으면 집 안까지 들어와죠 밥을 먹으면서도 맛도 없고 속도 상하고 잠자리 들면서도 생각이 나고 얼마나 내 마음에 악독함이 많은가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있구나 누가 나에게 험담을 한 얘기를 들었는데 영 불편해요 그 사람한테 따질까 하다가 따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두구두구 생각이 나네 이게 감정이라고요 이런 감정들을 버리고 나면 여러분이 평화롭고 여러분이 주님께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응답받는 축복의 길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시면 여러분 있는 곳마다 기쁨이 평안함이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으로 인해 분노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 가정의 화평이 깨지고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삶의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임을 알아서 이제 신속히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직장, 학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온유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면 내 주변의 사람은 그대로이고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데워줘라 속옷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미혼자가 오리를 동행하자 하면 심리도 동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준행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며 원수도 친구가 되고 악한 상대도 내 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은 천국과 같이 평화롭고 행복하지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옳다 정당하게 성내고 있지만 내가 화를 내므로 상대의 기분도 상하게 한 것이요 무엇보다 성내는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이니 신속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화낼 이유가 있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자 이 정당화하는 거 그거 버려야 합니다 화낼 이유는 없는 것이요 문제 삼고 따지고 혈기 낼 이유는 없는 것이요 얼굴이 붉어질 이유 내 마음에 불편한 감정을 가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악해서요 불편하게 했는데요 그래도 내 마음에 악한 감정이 없으면 선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의를 이룬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모든 악들을 빼내야 주님 닮은 큰 마음이 될 수 있고 온유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포용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도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선한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할 것입니다 물에 힘치 않으며 선한 말로 힘을 주고 나의 부족한 것을 권면할 때도 따뜻한 말로 나아갈 길을 밝히 제시해 주는 선한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과 친구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또 보고 또 대화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겨도 화를 내거나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일체의 악한 감정이 없이 오히려 순복과 사랑으로 행하니 그 사람만 보아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사람이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선한 사람은 주님이 칭찬하시며 기뻐하시어 그를 높이고 세워 주십니다 둘째로 오직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서운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가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말을 했거나 감정 상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마음이 자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설령 상대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고 불쾌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에 동요되어 서운해하거나 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누가 싫은 소리를 하고 헐뜯으며 힘들게 하는 말을 한다 해도 내 마음이 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가 기분이 나빠서 악한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을 내는 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대의 믿음과 마음이죠 그것으로 내 기분이 상하고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 상대방의 지금 행동이지만 그거를 주관하는 건 사단이에요 결국 깊이 생각해 보면 원수막의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지금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원수막의 사단에게 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에 유동하지 말자 그리고 힘들어하지 말고 상관없이 여기자 제가 가끔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말들은요 삼세가 지적인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봐 우리가 생활하면서 요즘 도심에서는 샛소리 듣기가 쉽지 않고 샛소리가 들리면 당연히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우리가 귀가 참 행복해집니다마는 그런 샛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삼세가 지적이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걸 귀구리로 해서 삼세가 무슨 말을 할까? 뭐 어떨까? 뭐 이렇게 관심 갖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상관없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만큼 내 마음 그릇이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어항과 큰 바다에 돌 하나를 던지면 어항은 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바다는 어떠할까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자 내 마음은 내가 지키면 되는 것이지 상대의 감정이나 악한 마음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막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악한 말들을 막 퍼부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같이 악을 바랄 거예요? 감정 상할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감정 상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뭐 하려고 감정 상하고 있냐고요 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악으로 나오는 상대가 있을 때 여러분 하지만 선한 생각은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잘못하여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애매히 욕을 하고 악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좋게 생각하시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큰 마음인 것이에요 상처를 입힌 사람들과 또 그런 일들을 두고 두고 기억하며 용서하지 않는다면 작은 마음이에요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서 기쁨을 잃고 고통받는 것도 버려야 할 어둠입니다 성경상에는 큰 마음과 선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을 받은 다위당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가는 다위당에게 시무이라는 백성이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하며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8절에 시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다윗 왕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왁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왁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라고 저주 섞인 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니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무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따라오면서까지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무이 백성이 지금 다윗 왕에게 저주하며 욕을 하고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것을 함께 듣고 있던 신복들은 뭐라고 합니까? 당장 달려가서 시무이를 죽이겠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내버려 두라고 만류합니다 다윗이 소인배의 마음이었다면 시무이의 말에 감정이 상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 즉시 짚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그 시무이 백성 한 명 해치는 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왜? 다윗 왕이 지금 피신하고 있지만 많은 장수들과 백성들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장수들을 만류하는 이는 당사자인 다윗 왕이었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글을 들어 쓰시고 영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초연히 받아들였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대인의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달게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고백합니다 이렇게 상대가 나를 저주하거나 악으로 나온다 해도 나는 선으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대인의 마음을 가지면 불행한 일,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힘들어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선과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감정이 상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니 악을 행하지 않고 선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인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과 행함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곧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서운함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육적인 것들을 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셨지요 하지만 육적인 사랑, 정을 버리지 못하면 서운함이라는 것이 순간순간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육적인 사랑은 상대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베풀고 주었으니 나도 받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상대도 이 정도는 해주기를 바라는데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이제 서운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신과 사랑으로 자녀를 힘써 키웠는데 성장한 자녀가 효도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은 어떤 서운함이 되십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하는 서운한 마음과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성하고 봉사하였는데 인정받지 못한 것 같으면 서운해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구제하고 헌신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이 오해의 말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육적인 사랑을 다 벗어버리고 나면 상대가 내게 어떻게 행했든 서운해하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이해합니다 당의자님 모습이 그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개척 이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구제를 하셨습니다 내가 남아서 구제한 것이 아니죠 허리띠를 졸라내며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 하나님께 드렸고 힘써 구제하셨습니다 항상 주변을 삶으시며 구제할 곳이 누가 있나 이와 같이 힘써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많이 구제한 사람에게 배신당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노라고 내가 힘써 구제해 준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많으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저 사람을 왜 구제했을까 생각하실까요?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한 당의자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러한 선을 알아서 기도하며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 악을 구제해줬어요 구제하고 힘써서 살펴줬어요 그런데 떠나고 악을 바라는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그런 일을 보았을 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구제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무슨 말일까요? 구제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악을 바랬다면 제 마음은 아마 내가 그때 구제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변질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질된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 해보셨습니까? 구제한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구제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는 힘써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구제해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악을 바라지?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치지? 라는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구제해줬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렇게 악을 바라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으면 저 사람이 악으로 변질돼도 내가 힘들 게 없는 거예요 구제한 게 아껴 온 게 없어요 내가 구제한 거는 그 사람이 힘들었을 때 해줬으니까 선을 쫓았고 결국 그것은 하늘에 상급으로 쌓여 있으니 힘들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 얼굴은 늘 싱글벙글 빛이 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서운함, 육의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인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우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개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미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저 사람만은 품을 수 없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게 찔려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힘든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아버지는 나를 힘들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내 미움을 벗어버리세요 그러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는 게 여러분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한 거지 미워하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오는 것이요 괴로움으로 오는 것이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행복의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간증하신 분도 우상을 섬길 때 가정의 합형을 위해 잘 살기 위해 우상을 섬겼는데 그런데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그럴 때 이제 전도를 받은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마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내 삶을 드리고자 마음 먹으니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셨노라고 간증합니다 전에는 남편 불평 원망이 있었던 것 회개하고 돌이키니 치료하시고 응답하셨노라고 하죠 자 여러분 아버지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도무지 이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난 도무지 이거는 불편해 이거는 내가 따져 물어야 되겠어 저 사람과는 내가 좀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거리를 두겠어라고 하십니까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버리고자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라면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 가정의 화평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방법 그로 인해 여러분이 행복하고 사랑받는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 이웃 일터에서 대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전도의 열매도 크게 맺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상담에 오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니 전도도 쉽게 되며 인도하는 대로 따라옵니다 하지만 악이 있을 때는요 실컷 복음을 전하고 헌신 내놓고 상대가 불쾌한 말을 하니 감정이 상해서 짜증을 내고 그러다 보면 전도했던 것도 헛것이 되죠 여러분들이 내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충성에도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누누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충성해서 상급 쌓아놓고 입으로 불병 원망하면 상급 다 털어버리는 거라고요 열심히 내가 충성하고 수고해놓고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게 짜증하고 또 내 유익에 안 맞는다고 문제 삼고 한다면 이 또한도 상급 쌓은 걸 털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상급 쌓기 위해 하늘의 큰자 되기 위해서도 이제 악한 감정들을 신속히 벗어내야겠습니다 가정의 화평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대인이 되면 아내가 행복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남편이 소인일 때는 아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소한 일에 불쾌해하고 화내고 나에게 맞춰라고 하니 아내는 힘들고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아내가 대인이요 선하다면 남편도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내가 있으니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아내가 소인이라면 사랑받기를 바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남편이 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함으로 남편도 힘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선과 악 큰 마음과 작은 마음 어떤 것에 칭찬이 가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며 축복의 기림을 마음 중심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과 반대인 악의 마음과 행함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 시험환란, 질병으로 올 수 있음도 알아야겠습니다 이 시간 치료받고 응답받으며 문제 해결받기 원하신다면 말씀 중에 발견된 악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후의 삶에서 불같은 기도를 통해 이런 악의 모양은 조금 더 남김없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저도 과거의 시간들을 보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어렵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잘 안 되는 자체가 힘들죠 그 사람을 피하면 좋겠는데 피할 수가 없으면 그런데 마음은 불편해지니까 이게 말씀과 내 안에 악과 이게 부딪히니까 그거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사실 말씀이 힘든 게 아니라 나라는 것이 말씀 안에 온전히 머리를 숙이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나라고 하는 거 이게 살아 역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충돌이 돼서 힘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싫은 마음, 불편한 마음, 답답한 마음,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하는 이런 악한 검정들을 인정하고 내 잘못이다, 나 때문이다 처음에는 내 잘못 아니에요 상대방 탓이에요 상대방이 저래서 그래요 상대방만 바뀌면 다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랬던 모습이 이제는 내 탓으로 여기고 기도해요 그런데도 아직 내 마음에 다 품고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가니 이런 악한 감정들이 벗어지고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악을 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악자의 악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내 악을 버리는 것도 수고스러운데 남의 행한 악을 두고두고 기억해서 영 불편해요 왜 그래야 할까요? 내 안에 판단, 정제, 미움이 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고요 이런 마음들 다 벗어버리세요 그러면 잠임도 없을 것이요 기도할 때 중심 다해 기도하는 것도 더 치워줄 것이요 여러분 삶에 필요 없이 말하고 있는 수근수근함도 또 문제 삼아서 말하고 있는 이런 입술들 나도 모르게 죄짓고 있는 이런 입술들도 고쳐져서 내가 기도하는 바는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고 선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선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니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바가 상급이 될 수 있죠 그러니 이 쓸데없는 낭비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상급을 깎아버리는 기도의 응답을 멈추게 하는 기도한 것을 털어버리게 하는 이러한 악한 감정들, 서운함들 신속히 벗어버립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힘써 선과 사랑을 행하시어 주께 칭찬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문제시 삼았고 어떨 때 불편했고 어떨 때 화가 났는지 말씀 중에 떠오르셨습니까? 또 서운했던 일들과 감정들은 내 안에 어떤 때 있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또 떠올려주실 것이고 이후의 시간들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랬던 상황들을 회개하시는 것과 함께 여러분 우리 꼭 착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한 것이 죄성이 버려진 거 아닙니다 회개한 것은 지금 내가 죄를 지어서 쌓은 죄담을 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이렇게 짜증과 혈기와 불편함이 나오는 그 죄성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행함으로 버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다짐하고 오늘 회개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죄성도 버리게 하시고 아직 다 죄성까지 못 버렸는데 그럼 나 오늘 치료 못 받아요? 아니요 결단하고 정말 버리고자 다짐한 그 중심을 아버지는 보시고 응답하고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아파요 병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시험할란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잘 배워서요 어떤 죄담이 있는지를 찾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편지를 쓰고 회개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과 그냥 회개하는 흉내를 내는 건 달라요 아프니까 회개는 하는 거 이거는 아버지께서 온전한 회개라고 하지 않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도 이게 내가 그냥 힘들어서 눈물 콧물도 나와요 그걸 아버지는 통해져 보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통해져 보겠는 뭐냐 그렇게 한 것이 너무너무 싫어해야 되고요 민망해야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불편해했고 내가 왜 그렇게 찾고만 이거는 싫다 왜 그렇게 해야 되니 하고 문제 삼는 사람일까 나로 인해서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괴롭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평, 문제 삼는 사람은 불평불만도 많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을까 왜 나는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환경 탓 하고 있을까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감정이 너무너무 싫고 아버지 앞에 민망하고 빨리 버리고 싶고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또 버려지는 게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회개한다고 큰 병이 있어서 회개한다고 해요 회개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죄성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에 욕심이 많아서 물질에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들을 회개한다고 이렇게 썼어요 내가 지금 큰 병이 왔으니까 그렇게 회개거리를 찾아서 회개하고 있지만 욕심이 그게 하루아침에 버려지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욕심으로 인해 지금도 욕심을 부리면서도 치료받는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 내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셨어요 나 치료받고 응답받기 위해 이렇게 아버지 앞에 헌금으로 감사의 물을 드려야지 믿음을 내보여야지 라고 마음 안에 주관이 왔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렇게 주관이 왔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내가 이거 너무 큰 액수 아니야? 내 생각을 동원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만에 물질에 욕심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버려지는 게 병이 한 번 왔다고 큰 병이 왔다고 이 죄로 인해서 내 악으로 인해서 병이 온 걸 안다고 해서 이게 버려지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마음이 결단해서 지금까지 그 물질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담된 걸 또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물욕에 대해서 아버지 이거 너무 치사합니다 이거 너무 싫습니다 이로 인해 내 큰 병이 왔는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또 메어 달리고 메어 달리고 메어 달리고 어떤 분은 한 번에 아버지가 치료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시간을 두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하신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죄성이 그만큼 버려져가는 과정이니 이 또한 더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많은 분이 오해를 해요 깨우쳤으니까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으니까 죄성이 버려졌지 아니라고요 그 죄성을 버리기 위해서 계속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은 대로 깨우친 대로 아버지 너무나 잘못했어요 그 사람한테도 너무나 미안하고 내 가족한테도 너무나 미안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삐뚤어졌고요 나 때문에 더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있네요 내가 내 배우자를 너무나 힘들게 했네요 정말 모든 걸 내 탓으로 여기고 그리고 중심으로 찬양하며 회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로 받으시고 이 시간 치료의 광선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곧바로 은사집회로 들어가실 텐데요 말씀 중에 깨우치고 깨달은 바 나는 얼마나 감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내 편리 내 유익에 맞지 않으면 혈기 내고 문제 삼았던 사람이었던가 또 얼마나 많은 것에 서운해 있었던가 생각해 보시고 자녀들 학생들 부모님께 서운해야 합니까? 주의주의님께 서운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일꾼들도 서운해야 합니까? 저 사람은 사랑해 주신 것 인정해 주신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고 이러한 서운함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질병이 왔고 문제가 왔구나 혹여 질병 문제 없는 분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결되는 이 시간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행했던 바 또한 마음에 품었던 것 생각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 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하마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절증,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히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피로다해 각종 약물과 독국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막이 사다라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 진이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이마라 아버지 하나님 불의지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청군천사와 주님의 불꽃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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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